시흥시가 앞으로 철도 교통의 요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시흥시청역은 트리플 역세권을 앞두고 있어 인근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시흥시가 계획철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에 나섰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수도권 최대의 수혜를 입은 시흥시.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내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로선은 서울 목동까지 가는 시간을 45분에서 15분으로 단축시키고 제2경인선은 인천에서 시흥을 3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거리를 25분으로 단축시킵니다. 시흥시 청력은 향후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지역철도 계획에 청신화가 켜진 가운데 시흥시는 철도 중심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담당과를 신설하는 등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 시흥시는 철도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흥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은 서해선, 수인분당선, 사호선 등 총 3개입니다. 여기에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노선을 확정한 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올해 제2경기선과 신 브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며 시흥시는 또 GTXC 오이도역 연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도출했습니다.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도 계속 추진합니다. 지난 6월 완료된 사정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제성이 1.38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오이도역 연장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보편적 교통복지 선도에 나섭니다. 오는 10월 만 16세부터 18세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b뉴스 김서원입니다.